역시 우리 연숙이는 만두를 좋아해. 1층 사는 아가씨는 싫어하거든. 1층 아가씨는 또 누구야? 뭐 이상한 애 있어. 아, 그런데 연숙아. 나 그 꼬맹이 만났다. 지난번에 말했던 싸가지가 서유수 아들이었어. 참 신기한 인연이지. 내 진짜 범인 꼭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잡고 싶었는데 범인 왜 못 잡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. 아, 그나저나 선제 안 다쳤나? 아니,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런데 연숙아, 너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? 나 많이 기다렸지? 기다리는 줄 알면 어서 일어나. 뭐라고? 설마 이것도 꿈이야? 연숙아. 연숙아. 연숙아! 가지마, 연숙아! 연숙아! 가지마, 연숙아! 연숙아! 연숙아. 연숙아. 안 돼야. 야, 막내야. 너 괜찮아?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? 막내는 너고이 뺀지라. 괜찮네. 성신 돌아왔네. 아, 김선재는요? 괜찮아요? 어디 있어요? 저기 멀쩡하게 서 있잖아. 야, 김선재 안 다쳤냐? 다쳤겠냐? 이 새끼. 운명과 시간이 교차하는 거. 터널.